공병호 TV의 공병호 근래 그런 경향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SS상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 장과 함께 뭔가 공상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 마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피자는 잭슨피자 난 공상당이 싫으라고 해시태그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11월 17일에는 또 공상당이 싫으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공상당이 싫으라는 발언으로 나온 친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쓴 기사 일부를 캡처하고 이어서 국민 교육 헌장 일부를 적었습니다. 방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준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도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서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 세대는 다 외웠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국민 교육 헌장을 읽으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저의 논평은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배웠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 이익에 우예를 가하는 것을 중심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주장에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은 겁니다. 이를 오히려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땅땅땅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인스타그램은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원했던 안내문과 함께 해당 게시문들을 삭제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게시물은 하루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선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권력을 쥔 사람들은 어쩌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정용진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권력을 쥔 사람들은 멸공 방공 공상당이 싫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껏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그 어느 정권에 비해서 현재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표현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여유로운 집안에서 성장했고 밑바닥부터 올라간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폭압이라든지 강압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구김살 없이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정치권력은 기본 속성이 폭력입니다. 강제입니다. 강압입니다.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낭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신들의 심기를 그냥 불편하게 하는 자거나 아니면 조직이 있다면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알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본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드는 것은 바로 권력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자유분방한 발언을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그의 은행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권력을 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저 친구 안되겠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정치권력은 한방에 상대를 그냥 골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쫓아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얘기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정권의 위해를 줄 수 있고 정권의 안위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선거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교무안 방법을 사용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편안하게 살아와서 정치권력이 갖고 있는 야만성과 폭력성을 정용진 부회장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창업자 1세대는 대부분 그런 아픈 기억을 한 번쯤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행보를 보이는 자식을 두었다면 아마 창업자 1세대는 분명히 강한 주의를 주었을 겁니다. 진짜 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죠. 그들은 사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부화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죽일 수는 있죠.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죽일 수 있는 힘은 있고 괴롭힐 수 있는 힘은 있는 것이죠. 대중들의 박수를 보면서도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다 숨죽이고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가 이런 부분을 정용진 부회장은 한 번 정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과거의 권력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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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